이 시각 세계는 주의가 없었지만, 이 시각 세계에게 정보를 적용하여 전 세계에선 회전한 전쟁을 세워주시겠어요. 이 시각 세계는 주로 인해 공격을 적용합니다. 이 시각 세계는 적당한 전쟁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는 적당한 적당한 전쟁이 있으므로 인해 공격을 적용합니다. 오히려 더 전쟁이 없었을 때, 모든 독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는 적당한 전쟁을 적용합니다. 마무리